한때는 당신도 영웅이었다. 용감하게 어둠에 맞섰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구했다. 하지만 악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승리를 거두어 보았자 그때뿐이었다. 이제 다시 한번 사신이 세상을 떠돌고 자신의 명을 받들 새로운 용사를 찾아냈다. 어둠의 기사가 리치왕의 의지에 속받던 채로 죽음과 파괴의 룬을 휘두른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새로 태어난다. 너의 주인에게 복종해라. 분노, 복수, 잔혹함. 나는 그 모든 것이다. 선택받은 나의 기사에 이를 너에게 내리겠다. 내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나 스컬지의 시대, 새로운 암흑 시대를 열어라. 반 안에 펼쳐진 저 대지를 구하라. 붉은 십자가 내 작품을 망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게다가 주제넘께도 버티고선 희망의 빛이의 배달이네. 저들은 역병지대의 숲시다. 반항이 될 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만 한다.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라. 네가 지나가는 곳에 절망이 따르니라. 가라, 너의 운명을 펼쳐라. 죽음의 기사여.